네 오늘 TRCNG 쇼케이스의 MC를 보게 됐는데 저희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네 이렇게 짧게나마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오늘 파마했어요 파마한 게 대비하고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리를 한번 길러보려고 파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있냐고요? 아니요 윤분수 있어요 네 여러분 고마워요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저 쌩얼이에요 피부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전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네 여러분 그러면 이만 저는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남겨둘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females 남겨둘게요 ني